1. 최윤아 강하늘의 매치업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두사람의 매치업 강한 공격으로 직선 3대3 동점상황에서 최윤아의 서비스 백사이드 공격 포인트로 전환했구요 결국 일단 넘겼어요 백핸드로 강하게 다시한번 백쪽 포인트 변환 가볍게라도 톡 건드려주기 때문에 강한 선수의 공격력이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조금 더 생각해야됩니다 스코어는 7대3 네트 맞았어요 있는 최윤아 이번에는 짧게 푸쉬를 해봤습니다 8대4 깊은 코스 깊은 코스 따라갑니다 10대4 깊게 찔러봤습니다 미들 코스 이번에는 깊숙 강하늘의 서비스 그렇죠 다시한번 강하늘의 서비스 그렇죠 2월 서비스 최윤아 짧은 레시브 이게 통해서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 점을 조금 유의해야합니다 스코어는 3대2 최윤아의 서비스 이번에는 깊은 레시 강한 레시 이번에도 레시 이번에도 레시 통해서 음 좋았습니다 와아 모처럼 즐거운 공격등점 만들었던 강하늘이었습니다 한점 리드를 갖고 있는건 또 강하늘이에요 최윤아의 서비스 직선적 뽑아봅니다 다시한번 강하늘의 서비스 잘 받았어요 그렇죠 백 잘 버텨주면서 포엔드 잘 흘리시브 다시한번 백이 이어집니다만 계속해서 그런 공격을 몰아붙이고 있는 모습이구요 자 포엔드로 마무리 백수 쾡 오아 자 이번에도 미대 코스 직선으로 뽑아줍니다 으아앜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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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동점을 만들었던 강하늘입니다. 자 이번에도 백사이드 강하늘의 서비스 직선적을 노려 강하늘의 서비스 포사이드 완벽히 오는 1대0 다시 한 번 강하게 두 점 뒤져있는 최유나입니다. 자 리시브 대제 못하고 선수 입장에서도 리시브부터 찬찬히 잘 풀어나가야 하는 강하늘입니다. 리시브 괜찮았어요. 네트 맞고 들어왔어요. 호엔대 마무리를 해지스 이번에는 3대1 자 네트 들어왔고 네트 맞고 들어오면서 완전 타이밍으로 뺏겼던 최유나였습니다. 짧게 깊은 서비스로 해주면 충분히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서비스 최유나 백으로 밀어붙입니다. 네트 맞고 다시 더 들어왔어요. 포엔더 하지만 1킬 네트였고요. 최씨가 나가니까 네트랑 가까이 다이네요. 자 이번에도 포엠 이번에도 최유나 7대4 석점 뒤져있는 최유나 강한 탑스팬 다시 한 번 마무리를 짓고 있는 강한 탑스팬 강하늘의 넉점 리이드 이번에는 깊숙하게 10대5 네트 맞으면서 네트를 네트 맞으면서 네트 예 자 이번에도 백핸드 따라가야 하는 최유나의 서비스 자 이번에는 서비스 낼 수 있을지 스코어는 9대6 자 자 따라 붙었던 매치 포인트 강하늘 자 이번에는 강하늘이 바닥 트는 강하늘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도 직선이 자 이번에는 강하늘 선수입니다